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자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하고 촬영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보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올 들어서 수익률 격차가 18.3%포인트 벌어졌네요 다우존스 마켓 데이트 따르니까 1991년 이후 다우존스 지수 대비 나스닥 지수의 최대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큰 폭으로 앞섰는데 올해는 좀 반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보니까 16일날 1%죠 내려간 33,012.14를 마감을 해가지고 올 들어서 수익률이 0.4% 하락 반전했는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50일 이동 평균선도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하위한 거예요 다우존스는 지난 4일 올 들어서 약수로 돌아섰다가 하루만에 상승 전환했고 이날 다시 또 하락으로 반전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이날 0.2% 약보합에 그쳤죠 종카도 12,343.05로 올 들어서 17.9% 상승을 했다 갑자기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막 치고 들어가니까 나스닥이 요즘 좀 오른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장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보니까 망하니 많이 뭐 하는데 내가 볼 땐 망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쇼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해 메스에 힘입어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4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494.66에 마감을 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1,579억, 1,574억 정도 순맷을 했는데 개인 애들이, 개미들이죠 개인들이 3,246억 순맷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 1,034억, 하나솔루션 2,78억 삼성 SDI 231억, 기관 애들은 카카오 390억, LG 노텍 191억, 신한지주 183억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들였습니다 LG엔솔, 아스키이닉스, LG화학 등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20개 종목 중 15개, 15개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17.44포인트 상승해가지고 834.19에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2,285억, 937억 정도 순맷을 했고요 개미들이 3,167억 순맷을 했죠 외국인들은 YG엔터테인먼트 237억, 성마이텍 208억, HLB 148억 기관 애들은 LNF 210억, 에코프로비엠 113억 이녹스 첨단 소재 97억을 위주로 사들였어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니얼스케어, LNF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자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해서 19개 종목이 상승을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업종 둘러보니까 인터넷 카타로그 소매가 4.98%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3.6%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이런 게 상승했고요 복합 유틸리티, 해운사, 전기 유틸리 쪽은 좀 마감은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하락 마감은 했고 서울 예한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열대비 1.4원 정도에서 1,337.2원에 장을 마쳤네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나랑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도나 우리에도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선 매수세 유입이 확대된 거죠 2차전지하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확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좀 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여튼 코스닥은 조금 약간 쪼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하도 요즘 보면 반드맵에 많이 나오고 SG증권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다들 좀 개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좀 파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장은 지금 보니까 좀 비실비실되네요 영국은 0.09% 빠지는 것 같고요 낙폭은 많이 줄이기 줄였는데 좀 줄이는데 그래도 좀 약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쭉 빠졌다가 살금살금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독일은 0.43%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흐름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필라딜피만 도체 지수는 어제 좀 빠졌어요 0.13% 과연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내가 볼 때는 새벽에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리장이 딱 봤을 때 왠지 느낌이 느낌 참 필이 와요 필 필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르지 않겠나 다시 또 한 3050에서 3,100 사이 3,100 사이 3,100 사이에서 맞다같다 할 것 같습니다 소폭 상승한다 0.5% 내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떠냐 지금 1,338원이에요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 달러 1분에는 136.49엔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70.86달러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나가 976.68원 유로와 1,449.19 중국은 190.80원 다 빠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휘발유는 1,623.21원이죠 그리고 좀 빠졌네요 국제금값 1,993달러 국내도 85,461.5원 금값도 약간씩 꺾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값이 좀 센 편입니다 센 편입니다 10년물 국제금위나 3.5210이네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데 3.4 후반에서 3.5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선물지수는 보지자시피 지금 다우가 조금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 한 0.34% 정도 현재 좀 오르고 있고요 S&P가 한 0.36%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0.23%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한 0.1%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요즘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소폭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하고 S&P500이 찔끈 찔끈씩 오르고 있네요 계속 반면에 조금 다우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좀 비실비실됐어요 오늘 좀 시원하게 올려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또 밑으로 빠지더라고 시가하고 종가랑 900원 차이나요 많이 빠진 셈이죠 보니까 딱 오를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고 내일은 어떻겠냐 저는 내일은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다시 또 외인도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가 가지고 한 6만6천원 정도 언저리에서 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한 1% 이상은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주도 오늘 100원에 올랐죠 더 이상 빠지진 않았고 외인들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사두면 돼요 5만5천원 5만5천5백원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모아 가십시오 꾸준하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살 기회는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살 때 사야지 안 사면 또 못 사더라고 또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하면 그냥 꾸준하게 모으세요 모으시고 정 힘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투자 재미없잖아 괜히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골병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감 없으면 주식투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예금 적금 이런 거 넣으세요 그냥 넣어놓고 편하게 팔으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돈까지 1차나 손실이 생기잖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회장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실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장이 얼마나 골 때리는 동네입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3천억을 몰아놓은 개미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ETF로 몰려가는데 ETF로 ETF로 많이 가는가봐요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이 지수형 펀드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지수형 펀드 그래서 요즘 뭐 인버스, 고버스 이런 상품을 팔고 그냥 지수 추종 아니면 레버리지 뭐 그런 걸 사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200 이것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 타이거 200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ETF 있으면 그냥 꾸준히 모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인버스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미국 지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꾸준히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